토어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괴수로 공사를 하였지만은 바닥이 아직도 축축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바닥이 축축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물을 주는 날이라서 물을 두겠습니다 물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고 나무에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기를 계속 시키고 있지만은 빨리 없어지지 않네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겠습니다 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바닥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이 바라바라 빠지지 않고 서서히 빠지니까 그래도 소고재배자로서 이 정도는 감소해야겠죠 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벼고버섯에 물을 충분히 범벅 부었습니다. 네, 벼고버섯을 뿌려줍니다. 네, 벼고버섯을 뿌려줍니다. 네, 벼섯을 뿌려줍니다.